감자체가 들어간 김밥. 하얀 게 감자야? 너무 맛있겠다. 또 강원도 하면 오징어 순대. 또 있어. 양념게장이 있어, 양념게장. 게장이 맛있는 집을 사 온 거야? 저랑 친한 지인이 저 챙겨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집에서 먹거든요. 어떡해. 양념게장을 뿌려서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형, 이것도 다 김밥이에요. 그래? 1인 1인 딱. 근데 이거 다 못 먹었어? 우리 여기 스태프 좋은데. 나 도시학인데 옆에서 좀 알아? 저거 저거 어제 따라왔어. 야 너 먹지도 않을 거잖아 승용아. 괜찮으러. 집사람에서 해준 거를 먹어야 돼. 아저씨가. 오케이 오케이. 그거 플레이팅 할게 내가. 예쁘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오빠 앞에 있으니까 되게 귀염귀염하다. 야 승용이가 되게 흥이 많은 애야 진짜로. 나는 되게 큰 오빠 같은데 여기 오니까 되게 귀염귀염하네.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그걸 어떻게 봐. 와 그렇지. 오케이. 됐지? 와우. 너무 예쁘지 푸짐해 보이지? 우와. 야 맛있겠다.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형이 두 개. 그래도 이거 하나. 벌써 먹고 있네. 나도. 먹어 먹어. 맛있지? 감자 들어간 김밥. 완전 맛있어. 그치? 오징어 순대로 초장 찍어 먹으라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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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여기 면을 잘 먹네. 떡떡떡.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됐다. 맛있겠다. 게장은 또 면밥이 먹어야 맛있지. 이 게장도 한번 먹어봐. 살겠다, 이제. 첫 끼야. 공부 안 해도 잘 돼. 원래 잘 될 수 있네. 국밥이 신선하잖아. 해먹겠어? 했는데 정말. 아냐, 아냐, 나 그냥 먹을래. 내 성적이라. 창고가 이런 거 아니야. 카카오도. 음. 맛있어요. 오빠 김밥 하나 집어봐요. 제가 위에다 뿌려드릴게요. 오빠 김밥 하나 집어봐요. 제가 위에다 뿌려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초장 찍어먹으라고. 음. 감자가 어딨어? 하얀 게 감자야? 또 먹어. 맛있지? 맛있지? 그러면 냄마도 나오고. 편안한. 이거 나도 더하기 같아. 어, 약간.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나 계속 먹는다. 풀랐다. 오늘은 치친다, 여기. 진짜 맛있다. 진짜 흡입했어, 지금. 진짜 맛있었어. 다 먹었다. 다 먹었네, 오빠가 먹었네. 어쩌다 보니까. 먹어, 진짜. 강원도에서 진짜 유명한 감자고 고구마 빵이야. 감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진짜. 감자처럼 생긴 거. 어머, 어머 진짜 고구마 같아요. 이건 아예 안에가 감자인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야, 근데 빵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치즈 들어갔어. 치즈? 치즈랑 감자랑 섞었어. 이거도 되게 특색 있어. 자, 이건 고구마. 참 신기하다. 다른 건 거 먹어봐. 이건 빵이 아니야. 그냥 감자고 고구마야. 진짜 맛있어요. 이게 강원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안에가 진짜 다 감자고. 완전히 쫄깃하고 되게 맛있어. 맛있지? 탄섬을 많이 먹네, 오빠 오늘? 진짜 맛있지? 아니, 오늘은 그냥 먹고 더 열심히 하고 오면 되지. 그래. 진짜 맛있는데. 치즈랑 감자랑 섞은 거 같아. 형이 얘기잖아. 형이 얘기잖아. 아, 맛있다. 아, 근데 오늘 날씨 좋다. 덥지도 않고. 딱 좋은데, 진짜? 너 다이어트 한 다음에 한 대가리 더 둔다. 너 다이어트 한 다음에 한 대가리 더 둔다. 너도 모르게 손이 갔지? 그렇지? 너도 모르게 손이 갔지? 그렇지? 지금 너도 모르게.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먹으래.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 맛있어. 근데 앞에 음식 있으면 계속 먹게 돼. 어쩔 수 없이.